쿠키는 간식 먹고싶어? 쿠키는 간식 먹고싶어요? 손 코 코 쿠키 엎드려 빵 안녕하세요 성남아주미입니다 여기는 두께비 촬영지인데 원래 저렇게 검이 꽂혀있었는데 어느순간 사라졌어요 오늘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콘샐러드 해볼게요 재료 나갑니다 옥수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첨가물을 제거해줍니다 양파를 다져주세요 매운맛도 빠지고 아삭하게 얼음물에 담가 놓습니다 노랑 파프리카 다져줍니다 빨강 파프리카도 있으면 다져주세요 오이는 돌려깎기 해서 채썰어 다져줍니다 양올 토마토도 작게 다져주세요 레몬즙을 짜줍니다 레몬즙을 짜줍니다 원당 1큰술 레몬즙 1큰술 크림치즈 1큰술 마요네즈 3큰술 홀그레인 머스터드 1큰술 소금 2분의 1큰술 잘 섞어주세요 다진 양파는 채 걸러 물기를 빼주고 키친타올로 한 번 더 수분 제거합니다 양파 오이 파프리카 방울 토마토 블루베리 넣고 물기 뺀 옥수수도 넣어주세요 이제 섞어주세요 아기 다루듯이 살살 섞어주셔야 돼요 으깨지지 않게요 촉촉하고 고소한 콘샐러드 완성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더울 때 이거 먹으면 정말 시원하죠 열량도 보충할 수 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